이게 어때요? 마이집입니다. 최종협이, 최종협이. 최종협이, 최종협이. 마이집이. 최종협이, 최종협이. 우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우짜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에 주목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쉬어가게 해주세요.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더 주목해요. 어색해하면 저희는 더 좋아해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하면 저희가 금방 빼는데. 귀가 어이구야. 어휴, 귀 진짜 빨개지셨다. 어휴, 동협 씨는 저거. 내 꽈래, 내 꽈래. 동협이. 함께할 간식을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덕꾸덕함의 끝판. 달달함의 끝판입니다. 오늘 배우 세 분이 나오면 배우 쪽에 맞춰야죠. 토플갱어 퀴즈 배우편입니다. 좋아, 좋아. 오랜만이야. 잠시 후, LED 화면에 한 명의 배우가 출연한 두 개의 작품이 뜹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작품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외모, 외모. 아이고, 우리 가족이죠. 우리 소희야. 어릴 때, 좀 컸을 때. 아, 아니요. 성공 전, 성공하고 나서. 에이, 뭘 성공 전. 애한테 왜 그래. 한 해! 한 해! 담보. 어? 그래, 그래. 그리고요? 그건 맞아. 선 박사. 50% 전담. 태양! 50% 전담, 태양! 수리남. 수리남. 수리남이 아니다. 갑자기 수리남? 갑자기 수리남? 갑자기 수리남? 죄송합니다. 맞아, 죄송합니다. 담보까진 맞아요. 첫 문제가 힘들어 봐요. 제목에 신체 부위가 들어가요, 얼굴 쪽. 눈, 눈, 코, 입, 귀, 볼, 눈썹, 눈. 신동엽 씨의 얼굴 쪽에서 유독 튀는 부분. 귀. 그렇지, 신동엽 씨. 담보, 악귀. 정답입니다. 악귀잖아요. 1등으로 역시 힌트의 왕. 귀 쪽은 너무 많네. 셔츠를 입으니까 한결 보기 편합니다. 예. 좀 추워서. 좀 추워서. 훨씬 보입니다. 트리키의 전통 디저트죠. 모양 자체는 상품명이라서 얘기는 못 들었겠지만 오, 약간 예스 그 느낌. 맛있겠다. 맛있겠다. 약간 예스. 되게 부드럽네? 푸딩이래. 무슨 맛이에요? 맛있을 것 같아. 느낌의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가격대가 한 4천 원 정도 되는. 고급 버전입니다. 쭉 올라가죠. 그리고 달지 않아요. 크게 달지 않아요. 고급 예스구나. 자, 갑니다.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나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자, 옆모습. 자, 조인선 씨 옆모습입니다. 자, 어디 들어가고 있는 장면 같기도 하고. 자, 셔츠 많이 입었고 정장이 입었고. 자, 이론 외치시면 됩니다. 종엽. 무빙. 드리고요. 수리남? 은빈. 50% 전다. 은빈. 무빙. 밀수. 아니, 아니, 아니. 정답입니다. 저는 음악이 나옵니다. 저는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와? 아, 이거.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이 춤 알잖아. 이 춤 알아, 알아. 안 돼, 안 돼. 가사 출신. 가사 출신. 가사 출신. 가사 출신. 와. 잘 추신다. 잘 추신다. 잘 추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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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너무 잘하는데? 아니, 잠깐만요. 뚜껑 열기 전에, 잠깐만요. 가사 출신. 가사 출신. 와. 와. 그러면 이거 완벽히 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음악이 나왔을 때 그냥 바로 추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마치 사전에 있는 것 처럼. 소녀시대요, 탱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떻습니까, 퍼포먼스? 현역 같으셨어요. 아, 현역 같으셨다. 동현이 형도 할 말이 있대요. 동현이 형, 빨리. 가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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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역 때부터 배우가 하셨던 분이구나. 아, 녹아서 출신? 녹아서 출신. 아, 녹아서 출신. 이제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어, 유리 씨입니다. 유리 씨도 지금 느낌에는. 자, 태연 순서. 너무 단아하게 한복을 차려 입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나비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다. 아, 뭐지? 아니, 탱구 몰라? 아니, 알아야지. 아니야, 꼭 멤버 거라고 다 안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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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윤. 보쌈. 그리고요? 어? 제목이 보쌈이야? 보쌈? 보쌈과 족발? 족발? 원아머니? 보쌈?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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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됐다 보면서. 아, 나 너무 뻔해. 30% 정답. 어? 보쌈 뒤에 뭐가 있어요? 보쌈의 여왕. 보쌈의 여왕. 보쌈의 여왕. 보쌈의 여왕. 보쌈의 여왕. 그리고요? 굿잡. 70% 정도. 자, 굿잡 맞습니다. 굿잡 맞아요. 자, 이제 뒤에 붙는 제목만 맞추면 돼요. 자, 동작 힌트 들어갑니다. 네. 도둑놈, 도둑놈. 도적이다. 도둑놈. 도둑놈. 태연. 태연. 보쌈, 마음을 훔쳐라. 훔쳐라, 훔치다. 뭡니까? 마음을 훔치다. 두 글자만 바뀌세요, 두 글자. 종혁. 보쌈, 당신을 훔치다. 실패. 딸의 보쌈, 2만 원 치다? 알려를 돈을 했잖아, 이거 아니야? 실패. 나? 이거 돈이었잖아.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 정말 답답해. 아, 나 좋아. 자, 문세윤. 보쌈, 운명을 훔치다. 굿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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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 어. 아, 뻥, 뻥. 아, 뻥, 뻥. 갇혀야 돼, 갇혀야 돼. 갇혀야 돼, 템프 몰라. 파이팅. 쏴, 쏴. 슈, 슈, 슈. 오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너무 오래오래.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어? 유정재. 오케이.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아, 잠깐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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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는 문제. 말해. 관상. 오른쪽이 어려워. 어? 신과 함께? 어? 관상 신과 함께. 70% 정답. 떡살. 떡살. 관상. 신과 함께. 인과 연. 어? 어? 그런 건데? 70% 정답. 실패. 원인가봐. 원인 기억이 안 나. 확연. 관상 신과 함께 2. 신과 함께 2. 신과 함께 2. 신과 함께 2. 실패. 이승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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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잘 얘기하세요. 사진을 잘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저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문제 냈어. 그거 아니잖아. 그 영화 아니잖아. 이승편. 태은? 태은. 관상. 관상. 신과 함께. 선과 악? 실패. 오와 모. 오와 모. 넋살 됐다. 넋살. 관상. 신과 함께. 쟤와 벌. 저거다. 저거다. 정답입니다. 두제가 어렵다. 아니 두제가 어렵다. 아니 그 2 맞잖아.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옷을 새거 입었고. 좀 오래 입었습니다. 옷을 새거 입었고 좀 오래 입었어요. 태은. 태은. 똑같은 작품 아닙니까? 다모. 어 나도. 황진이. 다모의 명대사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프냐? 네. 나도 아프다. 명대사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다모. 아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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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프다.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내가 아프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아프지도 마. 내가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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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탱구가 앉으면서 올 남성 팀이 됩니다. 남성 팀의 대결. 갑니다. 김부장 화이팅. 김부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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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태은 씨입니다. 킥. 킥. 킥 빨랐어요. 킥 빨랐어요. 우와. 1987. 25, 21.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아니면 좀. 187.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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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요. 오, 음악이 있죠. 이거 1987이에요? 왜요? 오, 예. 오, 예. 오, 역시.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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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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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노래 너무 좋아. 예아. 나 너무 당황스럽게.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예. 남주 이름이 백이진. 남주 이름이 백이진. 아, 맞아. 백이진. 백이진.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할게. 백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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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딱 맞네요. 그러면 딱 맞는 거죠? 잘 들었죠? 여기서는 그 마음껏 그냥 맞춰주면 됩니다. 사실 하균 오빠가 본인은 잘할 거고 저희들 못할 거 같다고 그랬었는데. 아니, 저는 노래가 나올 줄 알았어. 뮤직비디오 장면이나 그 단어 줄임말 이런 거는 제가 좀 강하거든요. 지금 계속 서 있어요. 동현이 형이랑 결승 갈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다음 무대. 보여주세요. 자, 뭐. 아, 뭐. 아, 뭐. 자, 머리숱을. 머리숱을 치고 안 치고. 자, 머리숱을 치고 안 치고입니다. 이건 해야지. 이거 나도 알아. 이름을 얘기하세요. 종혁. 스토브리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훈. 아, 맞는데 이거? 맞죠? 아, 이거 나도 아는데. 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스토브리그는 맞힌 이유가 있죠. 네. 읽어보시고 동의하면 사인해주세요. 네. 소린아. 당신을 봅시다. 이승이 편. 출연도 하셨었고. 자, 청동기입니다. 와. 아, 이거 아는데. 쳐야 돼요. 도와 달라고 해, 도와 달라고. 도와 달라고 해. 도와 달라고 해. 도와 달라고. 그렇지, 도와 달라고. 같이 같이 같이. 폴리 오브. 폴리 오브. 어휴. 아휴. 야, 왜 이렇게 많이 해 너. 오케이. 어필. 어떻게 다하냐. 여긴 어디가 어떻게 해. 여긴 어디가 어떻게 해. 아휴. Let's go! 조갑수 좀 따라해요! 조갑수 좀 따라해요! 가수 출신! 가수 출신! 왜 이렇게 잘해? 가수 출신? 가수 출신? 가수 출신? 이분 아니야, 이분. 이분 아니야, 이분. 진짜 가수 출신. 배우신, 배우신. 대단하네. 너무 잘해. 조갑수는 옆에서 좀 따라해야 하는데. 아빠가 재롱 잔치 보는 것처럼 계속. 되게 잘해. 잘 도와줬네, 은비 씨가 잘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 제일 잘할 것 같은데. 형만 남았네. 라고 얘기했던 학연만 지금 서있습니다. 형만 남았어. 자, 무인도 유니티 이번 에이션은 지금 학연만 서있고. 다음 문제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성공 전후입니다. 성공하기 전과 후 차도 좀 바뀌었죠? 학연. 학연. 당신이 잠든 사이에 상속자들. 좀 주무세요. 좀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지금 전혀 제로예요, 제로. 왼쪽은 지역이 좀. 동현이 형 알아요. 제주도야, 제주도. 제주도 맞습니다. 나래.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요. 친구 2. 친구 2.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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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요.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자마자. 오징어 게임 나오는데. 오징어 게임 출신? 오징어 게임 출신? 누구랑 헷갈리는 거지. 왼쪽인 줄 알았어. 오징어와도 관련이 있어요. 문어. 둘리의 오징어가 나오죠. 꼴뚜기. 꼴뚜기. 꼴뚜기왕자. 꼴뚜기왕자. 오징어와도 관련이. 만화의 오징어. 하견.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견. 외계인 우리들의 블루스. 외계인 우리들의 블루스.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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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한해. 아 잠깐만 잠깐만. 한해. 친한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오. 한해야. 한해야. 오늘 이러면 한해는 원샷도 받고 간식도 먹고. 최고의 에이스 리셜입니다. 하견이 제가 너무 아끼는 친구여서. 네.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 외계인. 실패. 왜? 우리들의 블루스. 외계 플러스 인. 플러스 인. 90% 전당. 자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자 뒤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 있잖아. 하나 있잖아 뒤에. 뭐가 있어. 나래. 나래. 우리들의 블루스. 외계 플러스 인. 실패. 어 아직 안 나왔어. 하견. 나 이제 알아. 나 진짜 알아. 먼저 간다. 진짜 간다. 정답을 얘기해 빨리 형. 저 이제 알아요. 우리들의 블루스. 외계 플러스 인. 1부. 아 그렇게 있다고? 외계인 개인기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외계인 개인기. 갈아난다 갈아난다. 이거 패스. 그렇지 이거 안 되면 이건 안 돼. 패스. 1댄 패스. 안 되면 패스. 저는 절대 윤감도 하고 다 했었어요. 외계인 개인기 보여줄 수 있어요. 알았을 거면 우리 다 준비돼 있어 진짜. 지금 외계인 1, 2, 3 준비돼 있습니다. 외계인. 각종 외계인들이 지구인. 지구인을 만나러. 지구인을 만나러 도착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filmed. 안 돼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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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3, 2, 1.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무인도팀은 다 앉았어요. 수 Skip. 와아 뭐야 참 대단해요 나이스 무인도 팀은 다 앉았어요 네, 다 앉았습니다 나오겠다 이분들 거 나오지 정확히 뭐 작가님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작가 출신? 아니요? 노 작가 출신 보영 출신 보영 출신 하얀씨입니다 우와 수분크림 바르고 안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고 안 바르고 한 번은 좀 건조합니다 그럼 한 번은 좀 수분크림을 어디 거 써요? 정보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얀이 거 마셔야 되는데 아 친구인데 마셔야 되는데 던져주세요 천 원짜리 변호사 그리고요? 조선 명탐정 아 정답에 50% 들어가 있어요 그럼 힌트 좀 힌트 좀 두 글자 두 글자 다섯 글자 그렇죠 자 앞에 초성 들어갑니다 미응 뒤에는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기 아 힌트를 이상하게 주더라고 하얀씨 힌트 잘못 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두 글자 명 맞아요? 두 글자고 딴 건 줄 알았어 딴 건 줄 알았어 두 글자 에이 왜 그러세요 두 글자였어 자 허허 미응 미응 망원 망원 내것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내것 동행 발랐어요 마인 그리고요? 조선명탐정 명탐정 빼세요 조선 다 나와서 그럼 한 해 마인 천원 변호사 나는 됐다 나이 조선변호사 정답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뭐야 어 도와줘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렛츠고 오 오 오랜만이다 몸이 기억해요 몸이 기억합니다 렛츠고 오 오 오 호 호 오 오 성공 오 오 계속 나와 성공입니다 도현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수 출신. 아이돌 출신. 100%.